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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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오케이 여기 넌 그거 봐 그건 억울한 얘기가 아니야 넌 또 습관적으로 지금 점프를 흘러 점프 있어 앉아 기다려 오케이 예스 컴 왼쪽 왼쪽 컴 왼쪽 어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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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쉽게 하세요 타이밍이요 얘가 가기 전에 살짝 힌트를 줘야 돼요 굉장히 미묘한 타이밍에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지금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것은 이렇게 돌려도 되잖아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다 놓고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오른쪽에 얘가 있을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으로 배웠던 건 다 이거로 하고 이거로 해야 됩니다 여기다 놓고 이 옆에서 하시는 게 더 잘 되시는구나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너무 미리 던졌어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어 어 어 어 이쪽으로 눌러주세요 지금 백점프 하니까 습관데요 하면서 하트가 같은지 누 라이트, 예스 라이트, 예스 여기서 라이트, 손으로 발과 함께 라이트 오버, 라이트 오버, 라이트 라이트은 이쪽으로 네, 이걸로 이렇게 더 쉽게 하세요, 여기서 레이디, 라이트, 예스 타이밍, 타이밍 타이밍 얘가 가기 전에 살짝 틴트를 줘야 돼요, 내가 굉장히 미묘한 타이밍에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그걸 배우셔야 돼요 물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얘한테 라이트 리어크루스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왼손으로 또 큐를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오른손으로 먼저 이니시에이션을 했죠 고, 레디 고, 라이트 네 오른손으로 먼저 이니시에이션을 하고 돌았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핸들링은 사실 그렇죠 돌았을 때 응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는 이렇게 돌려도 될까요?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돌리는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돌리니까 색깔이 있으면 여기다 놓고 왼쪽으로 아 오른쪽에 얘가 있을대로 네 오른쪽에 얘가 있을대로 네 네 오른쪽에 있을 때 이쪽으로 돌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기본으로 다 이거 하고 이거 했거든요 네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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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어, 못 봤을 거예요 못 봤어 이 옆에서 고, 라이트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몸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자 많이 고, 라이트 이렇게 이렇게 저는 블라인드 크로스로 이쪽으로 끌어 댕길 수가 있어요 만약 블라인드 크로스 한다면 고, 라이트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편해지죠 핸들링이 심플해져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크로스를 할 수도 있어요 레디 고, 라이트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들링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응용 동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